첫인상 선택 들어오세요. 첫인상. 바로? 바로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미 다 파악했잖아요. 이게 첫인상이지. 캐디가 다 이렇게 가서 마중 나가면서. 누가 어느 쪽에서 선택을 할까요? 첫인상 선택은 남자들이 먼저 하겠습니까? 고민 많이 되겠다, 이번 기순은. 남자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떨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좀 떨린다. 바로 여기서 하는 건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 피톰치도 맡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아니게 아니라 단둘이랑 옆에서 푸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마찬 3일 차에 데이트 선택하듯이. 첫 번째 남자 영수 씨 옵니다. 오신다. 진짜요? 오케이. 우리 영수 씨. 그래도 나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영숙 씨를 들어줬잖아. 캐리어를. 캐리어를 들어줬던 영숙이냐. 그 뒤에 들어온 나의 생산 호감이냐. 영숙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캐리어로 갑니다. 아, 캐리어로 갑니다. 아, 캐리어로 갑니다. 안전자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게 무난하고 좋을 수도 있어. 영숙, 영숙. 접점이 있던 분은 영숙 님이었고. 그래서 저는 영숙 님을 선택을 했었고. 캐리어가 두 개예요,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약간 되게 밝고 좀 약간 귀엽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말은 안 해요? 눈 맞춤만 합니다. 진짜로? 네. 더 어색하 되게. 저 원래 결혼 오래 한 부부들도 안 하는 건데. 천진사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 진짜요? 그냥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계속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세상이지만 어떤 감정도 생기겠어.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 감정 쭉 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정. 영숙 씨 뻘쭘하지 않게 말을 계속 되게 잘해. 아니, 민망. 민망하죠. 민망한 부분이. 민망하지. 그리고 이행시를 지으러 하도록. 이행시요? 네. 이름으로. 아, 이름으로. 아, 눈 맞춤 후에. 아, 우리 솔로녀, 솔로녀 분들 이름으로 이행시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아, 진짜? 네. 영. 영숙님, 오늘. 오늘. 어, 날도 더운데. 쑥. 수고하셨습니다. 아, 센지. 이따. 이따 저녁 때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눈맞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일단 그 분위기 몰아서 여성분들 이행시까지 다닐 때. 이행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필이 잘 되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을 되게 안광이라고 하나요? 안광. 네, 눈에서 나오는 눈빛. 네. 안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빛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바라보면.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영호입니다. 아, 이거 어떡해. 자, 영호. 과연 안전자산 테리어로 가느냐? 뭐야? 왜 눌려? 문자 정리해 준 거야? 한 번에 갔었어야지. 저거는 약간. 그래, 한 번에 갔었어야지. 자, 어쨌건 우리 영호 씨는 정국 씨. 일단 눈 맞춤 시작합니다. 다른 분하고 뭔가 접점이 전혀 없어서. 뭐 외모는 너무나 다 훌륭하셔서. 그래도 아무래도 호시라도 드리고 대화도 했었던 정국 님이 생각이 그냥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자, 눈 맞춤 시작합니다. 네. 한 1분 정도 해서. 정말 예쁜 돈을 가지셨네요. 쑥스럽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센스 있다. 깔끔했어. 자, 다음은 우리 몸짱. 영식 씨. 영식 씨 그러면 순자한테 갈 수도 있는데. 걸어올 때도 그냥 경찰같이 걸어오래. 아, 딱. 범죄자 다 도망가겠네. 자, 영식. 자, 선택해야죠. 바로 갑니다. 아, 영식은 옥수수로 갑니다. 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도전. 처음부터 약간 그들만의 어떤 그런 접점의 룰을 깨고. 어, 필요 없어. 나는 내 감정으로 가네. 딱 해서 그냥 옥수수로 갑니다. 아, 영식이요. 응. 체크하신 거지. 응.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껌은 원피스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원피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저 원피스 아니거든요. 입순답게 예쁘시기도 하고요. 눈도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쁘시긴 하다. 음. 옥수님. 네. 순간 눈이 마주칠 때 웃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네. 아, 담백하게 하고 가야 돼. 아, 옥수님. 그리고 칼대 가봐. 와, 차려. 등, 등, 등 보여주자. 등, 등 보여주자. 이거 힘주고 있다, 저거. 그리고 이제. 절대, 절대 안 구부리겠다. 영철은 계획대로라면 영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캐리어 공법으로 가면. 뒤로 와요? 뒤로. 뒤로 와요? 너무 안 좋아요. 아, 현금 혈택아요? 생각. 아, 영철은 현철은. 본 Ish, 본농으로 갑니다, 본농으로 갑니다. 그래도 겹치지는 않았어요, 어디까지. 그치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분 그냥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의 감정으로만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대화를 나눠봐야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하게 일단은 흠숙 씨를 내 외모 스타일이다 이행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행시, 현숙으로 론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현 현숙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단순히 사전 미션이 아니라 숙 그런 숙제가 아니라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얘기를 여태인 여성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시도 너무 공스럽게 하면 안 돼 너무 처음에 하면 안 되겠다 처음이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미션 내 미션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행시 어떻게 해, 떨궈라보자 이거야 그러게, 너무 가도 안 되겠다 여성분들이 다 듣잖아 백하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영자 씨가 순자 씨랑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겹쳤어요 이제 골고루 갔으면 돼 우리도 영자 씨를 지금 생각했는데 네 자, 이제 광수 씨죠? 네 아까 광수 씨 누구 거 질문 그렇게 크게 들었죠? 아까 전에 옥순 씨 옥순 씨 옥순 씨, 네 자, 우리 순정남, 광수 씨 영자, 그렇지 오케이 진짜 하나도 안 겹쳤어 안 겹쳤어요? 전인상이 이번에는 하나도 안 겹쳤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겹쳤어 몰프도 없습니다 대박이다 네, 좋습니다 느낌 좀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색깔도 그러고 코도 닮았어 닮아 잘 어울린다 웃을 때 표정선이 제 이상형이에요 맞아, 맞아 그냥 그런 어떤 눈매라든지 아니면 꼬리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표정이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 자체가 되게 예쁘셨어요 이제 영자 씨도 좋지 뭐 좋지 광수가 과연 이행시를 어떻게 할지 뭘로 할지 영자로 자, 이번 개수는 또 골고루 이렇게 또 한 표씩 받았고요 영자님 저는 준비성이 부족해서 장미를 미쳐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감 있게 네 제 마음은 그래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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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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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접었어, 접었어 되게 잘 접으셨네요 접었어 피디님 저 뭐 하나 좀 가서 좀 준비해도 되나요? 저 뭐 하나 좀 가서 좀 준비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아 어머, 손을 저렇게 떼어 어머, 손을 저렇게 떼어 손을 왜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저렇게 떨 일이야? 그냥 훔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진짜 저렇게 떼다고? 손을 너무 많이 떼시는데? 잠잠 저런 사람 만나야겠네, 태나야 완성 오, 잘 만드셨네 오, 잘 만드셨네 오, 잘 만드셨네 야, 대박이다 장미꽃을 접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존귀성이 되게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 감동했어요 그때 좀 설렜어요? 네, 네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저 거의 좀 마지막 편에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 영편 돼? 영편 같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성이 굉장히 저 센스가 맞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는 정말 광수 씨가 사람도 참 선하고 착한데 이렇게 센스까지 갖췄어요 아주 좋네 자, 우리 광수 씨는 영자 씨에게 본인의 작은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표는 한 표인데 순자 씨만 못 받았네 그러니까 상철 씨가 순자 씨한테만 가면 너무 좋은데 아닌데 그럼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유잖아요 네, 과연 순자 씨한테 상철 씨가 예, 현인성 선택을 할지 상철 씨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아, 상철 씨 지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석 씨 두 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을 입었는데 패션이나 이런 부분도 좋으셨고 이제 뭐 키라든지 외모적으로도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른 분도 괜찮은 분 많으셨는데 딱 눈길이 확실히 많이 가더라고요 야, 무릎이 닿았다 닿았다겠다 아, 근데 너무 가깝다 어머 현석 씨 진짜 잘 쳐다보신다 야, 물싸움 아니에요? 부끄럽나 봐 부끄럽나 봐 그게 좀 더 귀여워 보일 수 있죠, 또 현석 님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메타의 세카이어 숲길에서 햇살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숙소에 가서도 더 많은 대화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그래 주실 거죠 정말, 난 현석 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딱 그냥 가기는 시켰어요 다른 여성분들하고 네 나 첫인상이 안 좋나 봐 아니에요 아, 우리 신자 씨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거죠 첫인상 선택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방송 못 볼 것 같은데 아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받았으면 괜찮은데 저 혼자 0표였잖아요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아, 괜찮아요 비참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도 이래죠 아, 지금 누구한테 쏠리지 않고 골고루 다 이렇게 지금 섬리사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요 여성분들이 또 선인상을 할 거고 또 데이터 하면서 네 점점 더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순자 씨 걱정 마요 네, 그럼요 다음에 또 바뀌니까요 네, 순자 씨 계속 바뀌어 그럼요, 순자 씨도 분명히 여필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이제